음악 안녕하십니까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시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금시제 정리에 있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 마감을 진행을 할 때요 결산 부성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인사업자는 발생주의 해계원칙에 의해서 해계기장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현금 흐름이 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제 법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법인통장의 자금의 인출이나 비용의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 출금전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입금을 했을 경우에는 입금전표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출납장 잔액이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현금 시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해계 프로그램에서 현금예금 조정에서 현금을 직접 조정해서 시제 정리를 합니다 또 법인은 이제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을 할 때 비용을 지출을 할 때는 저희가 품위서 등을 작성을 해서 통장에서 인출을 하기 때문에 현금 계정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통장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결산 마감 진행하고 단기 소원이 확정 후에 현금 시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시제 정리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에서 정기자료의 가지급금 개정과목과 가수금 개정과목 중 어느 것이 이율돼서 넘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으로 현금 시제 정리를 하는데 정기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시제 정리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예시로 들어가면 법인사업자는 현금 예금 조정에서 현금 직접 조정을 선택을 해서 해당 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 내역이 나오고요 정기자료에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이 있다 그러면 가지급금을 해수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수금으로 넘어가는 현금 시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현금 흐름이 자유롭게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현금 출납장에서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시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도 결산 마감 진행하고 단기 소원이 확정 후에 현금 시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현금 예금 조정에서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해서 조정 단위 금액을 입력을 한 다음에 계정 과목을 인출금으로 시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일괄 조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관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사업장에 확인하셔서 현금 시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현금 예금 조정으로 일괄로 들어가서 해당 오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인출금을 선택을 하고요 조정을 진행을 하면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이때 인출금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 남아있는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서 인출금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금 시제 관리의 중요성은 저희가 적격증빙 수치 의무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약간 다른 점은 실제 입력할 경우와 자동 입력 시에 인정이자 계산하는 금액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통장에서 용도가 불분명하게 인출할 때는 가지금에 해당이 되고요 인정이자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인 통장에서 비용 발생할 시에 현금을 인출하시고요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법인 통장, 개인 사업용 통장에 현금 유입된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금 시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현금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미숙입니다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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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